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어제 급등 최근에 이번 주에 계속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중앙에너비스인데 과연 더 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조금 엇갈린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지속될 것이고 이것이 중앙에너비스의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한 분 주셨고요. 반면에 다른 한 분께서는 결국에 이게 테마적인 단기적 급등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오늘까지 상승은 힘들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중앙에너비스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v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결국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제 침공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또 출렁거렸고 우리 시장도 출렁거렸고 유럽 시장도 급락을 했는데 미국 시장은 급등을 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중앙에너비스를 포함해서 어제 또 올랐던 종목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너비스 과연 오늘 더 갈지 아닐지 두 분은 좀 엇갈리시는데 어떤 분이 먼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길건우 연구원부터 얘기해 주셨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게 말 그대로 협상이 되던가 아니면 뭔가가 끝나던가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기존의 천연가스나 석유, 곡물, 방산, 원자재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금 순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게 또 언제까지 되고 또 반대로 전쟁이 지속된다고 하면 또 다시 또 순환매 측면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더 올라갈 거다랑 테마이지로 잡고 내라 딱 중간도. 그래서 자꾸 중간인 것 같긴 한데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석유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방, 산업용, 유난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수도권의 주유소 한 8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넘어갈 거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 자체가 원자재랑 그다음에 천연가스, 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번에는 석유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 가격 급등세는 사실은 당분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천연가스랑 유가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올해 1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알루미늄 수출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또 급등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사실은 알루미늄 가격은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 자체가 세계 2위의 알루미늄 생산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팔레듐, 백금, 구리, 리켈 그다음에 먹는 거, 밀이나 옥수수 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지역 자체가 유럽에서는 곡창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급등세가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협상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앙에너비스가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정도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앙에너비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해서는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에 따른 가격의 상승으로 주가 올라갈 가능성은 좀 높다라는 의견이 좋고 김민수 대표님은 그냥 이게 단기 테마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아마 원자재 가격 동향은 계속 주시를 하고 확인해야 되겠지만 중앙에서비스나 최근에 올라갔던 석유, 가스, 유통 회사들은 전혀 무관하다. 주가만 올라갔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테마로 올라갔다. 그렇죠. 매주 제가 몰리는 관점적으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유통사들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많이 올라갔고 주가가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부분들을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보통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공사나 SK나 이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도매하는 쪽에서 사와서 소매할 때 나오는 유통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주유소 8개, LPG 충전소 1개, 저유소는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휴게소 이런 쪽으로 사업을 꾸려가는데 사업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보니까 46년도에 설립했으면 몇 살입니까? 네, 좀 오래되다 보니까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 안정적인 것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작년은 실적을 보다 보니까 일회성 이익이 급증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제외하고 연간 10억 대 순익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총이 2,200억까지 갔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언밸런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계산하면 PR 220배짜리입니다. 이런 거 지금 올라간다고 따라가야 될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특히 유통회사의 단점이 만약에 석유 가격이나 가스 가격들이 올려서 만약에 받게 되면 당연히 마진을 더 붙여서 올려서 팔면 되는데 그렇다고 마진을 크게 붙여서 팔기는 어렵겠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는 그냥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급락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관리 잘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갔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그냥 뭔가 분위기에 묻어가서 올라간 경향이 좀 높습니다. PR만 봐도 아까 체크를 해주셨지만 엄청나게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김민수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전 처음 봤는데 오늘 급락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조금은 조심하셔야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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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